그동안 알지 못하고 넘어갔던 정부 혜택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보조금24란 개인의 나이와 가구 형태, 복지 대상 자격 유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부 혜택을 확인하고 일부 혜택은 그 즉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서비스인데요. 보조금24로 확인할 수 있는 혜택은 중앙부처의 경우 305개, 광역기초지자체의 경우 6천여 개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중 25개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마련되어 있다는데요.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정부 서비스는 없는지 보조금24 사이트로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